네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치입니다. 네 개인사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치, 이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치, 이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이치, 최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치, 이치입니다. 만나서 반가워요. 예뻐! 네 여러분 무대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네 저희가 2024 가구안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.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드디어 디데이 100일밖에 안 남았다고 들었어요. 네 저희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선수님들께서도 정말 긴장 많이 하시면서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무대가 오늘로써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첫 곡으로 케이크를 들려 드렸고요. 이제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갈 시간인데요.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신가요? 원호 그리움으로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? 갈라갈라 아 갈라갈라요 갈라갈라 갈라가 드릴 곡은 바로바로 저희가 데뷔 때 했던 곡인데요 아마 이 곡이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곡이 뭘까요? 제가 TMI 하나만 말씀드려도 돼요 여러분? 저 오늘 염색했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 오늘 빨간색으로 염색해서 데뷔 초에 그 달라달라 느낌을 오늘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?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네!